다음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강원인데요. 네 매숫가람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9,200원 20%요. 19,200원의 20% 네 물타기 해가지고 19,200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네 물타기라도 해야 되나 아니요 물타기는 이제 안 하려고요. 이제 안 하실 거고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장면은 잘 된다 하는데 강원랜드는 뭐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반등 나오고 잘 가는 종목 많은데 강원랜드 좀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시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시사님 종목 사신지 한 달도 안 되셨죠? 아 그건 아니고요. 좀 물타기 해서 이 가격을 좀 맞춰놨거든요. 아 그러면 단가를 엄청 좀 잘 낮추신 것 같으시네요. 그러면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일단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기간 보유는 좀 가능하신 쪽입니까? 네. 기간 보유는 뭐 단기간은 좀 갈 수는 있습니다. 단기간이면 한 두 달 남짓 정도? 네. 한 두 달 남짓. 알겠습니다. 한 5개월 기다렸거든요. 5개월 정도? 아 그러면 상당히 단가를 잘 낮추신 것 같습니다. 12월 달 정도에 사셨다는 건데 저 일단 상담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2월 달에 사셨는데 2만 3천 원대 정도에 진입을 하셨는데 결국은 저점 바닥 시그널을 확인하고 물타기를 진입하셔가지고 1만 9,200원 만드셨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잘하셨고요. 우선은 리오프닝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리오프닝에 한 종목 정도 편지해 놓는 건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전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원랜드 자체가 바닷골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식화 전문가는 거의 도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원랜드가 국가에서 하락해준 합법적인 도박 장소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그리고 강원랜드는 기본적 분석상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재무제표거든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분석인데 탄탄해요. 코로나 때 손실이 5천억 정도 손실이 왔는데 이미 다 만회하고도 남았습니다. 강원랜드는. 강원랜드냐 파라다이스냐 의견이 분분한데 기본적 분석상으로 보게 되면 강원랜드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랜드 보유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청자님 의견대로 저도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보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이거 지금 나가는 것은 강원랜드의 수급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계는 외인 수급이 녹록치가 않죠. 개인들만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리오프닝으로 수급이나 자금 이동이 원활하지는 않다는 걸 좀 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방은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우리 시청자님 이제 5개월 정도 기다렸기 때문에 좀 단기 매매 전략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한 10%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200원에 가시면 1,200원 목표가를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9,500원까지는 올 텐데 여기서 좀 탈출 전략을 짜버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5개월 기다리셨는데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을 것 같고요. 좀 장기로 보유하게 되면 충분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더 높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봐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사람들이 도박 안 하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진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공화하면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00원 목표가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리는데 1차 목표가는 2만 1천 원 제시도록 하고요. 그때 10%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10%는요.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봤을 때 시간 투자만 좀 하시면 이 종목은 충분히 2만 3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간 보유율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2차 목표가는 2만 3천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대응 충분히 잘 하셨고요. 수익 계속해서 좀 키워가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